아가들 참치 줄까? 응? 참치 먹을 거야? 응? 아가 참치 먹을 거야? 알았어 응? 알았어 잠깐 기다려 싸우지 말고 기다려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?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?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 앉아 Earth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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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물어정돼 아무도 안 뺏어 먹어 그냥 먹어 왜 그렇게 물어정돼 왜 그렇게 물어정돼 왜 그렇게 물어정돼